날 보면 왜 슬픈데요? 거기서부터가 내 문제에요 하원씨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내가 문제니까 그래도 안 보면 안되는데 잠깐만 길지 않을거에요 아주 잠깐만 안돼요 귀밑 맥박 거기 손으로 갖다 놔요 맥박 뛸 때마다 이 말을 새겨요 내가 소우씨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요 슬프다고 절대 무너지지 말로 기다릴테니까 언제든 꼭 연락해요